의상 능서 입구 뚫어놓은지 바로 시작인데요. 오르막길인데 낙엽이 깔린 오솔길이 좋아서 짧게만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아주 빨리 출발한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묻혀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는 거죠.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37차에 비해서 낙엽이 많이 쌓여 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인 나라라서 계절의 변화가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열심히 올라가야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